중국과학원 충칭연구원은 지난 19일, 국내 첫 공간 3D 프린터 연구 제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프린트할 수 있는 부품의 최대 사이즈가 지난 3월 나사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의 운송에 간 업그레이드판 3D 프린터의 프린트 사이즈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간 궤도 3D 프린터가 향후 우주정거장에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필요한 실험을 자체로 완성하고 도구와 부속품을 수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따라서 지명 공급에 대한 국제우주정거장의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